오늘 우리 교실에 전학생이 왔어요 응? 뭘 보이지? 응? 어서 들어와 우리는 소인 소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것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이러한 소를 꽃이라고 하죠? 수... 수...소? 수...소가 아니라 소수겠죠? 그럼 소수는 몇 개나 될까요? 아주...그러니깐 매우 많습니다 수수는 지구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엄마 뭐였따나 뭐? 뭐다라고? 그거 찍어먹는 거 요거 뭐였따나 소소 무슨 소소야 소스지 소스 뭐야 물이 들어간 소소를 태우고 난 뒤에는 물이 들어간다 소소는 공해 물질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스페인의 투어 경리는 투어사와 소소가 싸운 거 있는 거구나 굉장히 위험하겠다 소소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소소는 LPG보다 폭발 위험성에 낮은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와 저렇게 잘해? 이건 내 거야 내가 먼저 하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내 거야 공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와 소 스윗 이건 좀 억제 아닌가요? 아 그냥 넘어가자 수소는 재순환이 가능한 영구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수소예요 잘해 그래요 이렇게 만든다 제가 acak당 여기다 지금 만든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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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